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 부모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싶다가도 동시에 뭐야 무서워 올감이야 이런 것 같은 많이 어지러운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요. 제가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예 부대 근처로 이사를 가면 어떨까 싶어서 말이죠. 원지. 아들 부대 앞으로 이사가는 부모님 있습니까? 제목 그대로 아들이 군인인데 그래서 부대 앞이나 근처로 이사를 갔던 혹은 가 계신 갔다 와본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들이 곧 군 입대 예정인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몇 달 뒤죠. 일단 저희 부부가 이 아들을 좀 늦게 낳은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 이전에 아이가 아토피도 심하고 알레르기도 심하고 특히 장이 너무 안좋아서 이래저래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아들이 입대한 부대 근처 2년 전세나 월세를 얻어 이사가는 분들 계실까요? 마침 저희 남편의 경우 바로 어제 퇴직을 했고 또 저희 큰애도 있지만 얘는 직장 구하면 바로 독립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전세 혹은 월세로 돌리고 시키기도 하고 여러가지 조건들이 딱딱딱 다 맞아 떨어지기는 합니다. 물론 이게 그냥 생각만으로 끝나기도 쉬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있는 부대 근처에서 살면 주말마다 면회도 가고 이래저래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이 면회를 잘 안 오는 그런 부대원들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같이 보기도 하고 또 그 친구들이 면회나 외박을 나오거나 했을 때 같이 쉬게 해주면 정말 생각만 해도 흐뭇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거지 말고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을 얻어놓으면 우리 아들내미 고기도 엄청 많이 구워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시면 조언 좀 해주세요. 또 그게 아니라도 좋으니까 많은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뒤에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아이고 저도 다 큰 아들내미 하나 있는 아줌마입니다만은 이사를 하는 그게 뭐 쉬운 것도 아니고 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런 예새끼지만 그리고 외박을 나와서 같이 쉬게 한다고 이거 생각만 해도 흐뭇한 게 아니라 피곤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지만 이건 또 뭔 소린가 싶고 참 유난이다 싶어요. 아니 되레 아들을 위해서라도 부모와 좀 떨어져서 어엿한 군인으로 생활하고 나오는 그게 훨씬 더 낫지. 그렇게 바로 부대 코앞에 엄마 아빠가 살고 있으면 그 자식이 군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머릿속에 온통 집에 갈 생각만 가득할 것 같은데요. 3번 솔직히 말해서 처음 들어보는 경우이긴 한데요. 이게 가능한 상황이라면 저 역시 하고 싶긴 합니다. 물론 유난이다 이런 핀잔 들을 각오는 해야겠지요. 4번 아무런 예새끼가 걱정이 돼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들이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방해가 될 것 같아요. 또 야 들었냐? 이번에 우리 부대 앞으로 저 새끼 부모님들 아예 이사를 왔다던데? 아씨 마마보이야 뭐야? 관심 병사야? 이러면서 선후임 동기들한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하튼 저는 반대에 비춥니다. 5번 아이고 이 아짐에 이사가면 하루 종일 아들이 있는 부대만 바라보고 있을 것 같니?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될 게 뻔하고 자식의 정신적인 성장에도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평생 독립 안 시키고 결혼도 안 시키고 그렇게 님 옆구리에 끼고 살 작정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6번 유난이다 라는 댓글이 많은데 글쎄요. 일단 제 생각에 아들 본인이 좋다고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건이 안 돼서 하고는 싶은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가는 부모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이. 물론 아들이 싫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절대로. 한다 그러면 하세요. 추가 유난스러워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아들이 신체가 건강하고 또 마음이 씩씩하고 그러면 이런 걱정 당연히 하나도 없이 그냥 보낼텐데요. 여하튼 뭐 아직은 생각만 해보고 있는 거니까 너무 멀어하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알레르기, 아토피 이게 뭐 중병입니까? 그래 아들 부대 근처로 이사를 간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 가면 님이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해줄 건데. 보아하니 나중에 아들이 결혼을 해도 쫓아가 바로 옆집에 살면서 음식에다 놔둘 것 같은데 적당히 좀 하세요. 2번 원 세상에. 아니 그럴 거면 아예 같이 입대를 해요.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지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애 아빠가 대신 가고 우리 아들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울던 거 생각나네.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아토피 심하고 편식도 되게 심했는데 군대 가서 싹 고쳐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부부요. 아이고 대한민국 육군 만세다. 이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부모가 먼저 자식을 믿어야지. 이래버리면 어쩝니까? 3번 아니 부대 앞에 산다고 면회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토피랑 장이 안 좋다고 더 자주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근처로 이사를 간들 그만한 메리트가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일 것 같은데요. 왜? 휴가 나오면 자기 친구들 만나 논다고 원래 살던 동네로 갈 게 뻔한데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렇죠? 4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 아니 이게 뭐야? 되게 유난이다 싶지만 만약에 제가 아들 엄마라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그런데 이거 아들 여친이나 아내들 여자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내 새끼다라고 생각을 하면 10분, 100분 이해가 되지만 반대로 내 사위다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시모자리 보통 아니구나 미쳤구나 내 딸 절대 못 만나게 해야지 이럴 것 같거든요. 내 새끼일 땐 이해가 되지만 남의 새끼일 땐 이해가 안 되는 5번 지금 저희 동서가 딱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시조카가 애가 장이 워낙 약해가지고 그 화장실 사용이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예민한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앞으로 이사가서 그렇게 코앞에 살면서 학교 측에다 특별허가를 받아 애가 학교 말고 집에 와서 화장실을 사용했다 하더라고 당연히 대학교 때도 바로 코앞으로 이사를 갔고 그러다 결국 군대도 그래요. 부대 앞으로 이사를 하더라고 그렇게 매주 아들내미 얼굴 보면서 살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자식은 말입니다. 절대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저희 시조카가 그러니까 보통의 남자로 크지를 못했어요. 지 엄마 때문에 지금 나이가 서른 훌쩍 남았는데 동서는 아직도 내 새끼, 내 새끼 이러면서 물고 빨고 난립니다. 결혼 죽어도 못 시키겠대요. 너무 아까워서 보낼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말은 똑바로 해야지요. 그 나이에 아니 그 나이까지 계속 백수로 살고 있는 그런 아들이랑 도대체 누가 결혼을 할 거라고 이런 착각을 하는 건지 원 어이그 헐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올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주머니 아니 거기다야 님이 거기 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뭐 따로 챙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휴가 나오면 애는 지 친구들 만나서 논다고 무조건 지가 원래 살던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산골 오직 거기 부모밖에 없는데 그 차 밖에 있고 싶겠어요? 그리고 아토피와 과민성 이거는 어차피 평생 싸워야 하는 건데 대체 언제까지 따라다닐 생각입니까? 설마 결혼을 해도 따라갈 생각은 아니겠죠? 댓글 보니까 신혼여행도 따라갈 것 같은데요. 헐 아니요. 여건되면 하세요. 아들도 찬성하면 저 같으면 할 겁니다. 아들 군대 보내고 걱정되는 마음에 그러는 건데 이걸 가지고 유난히 어쩌니 이렇게 떠드는 댓글들 무시하세요. 이 사람들이 책임져줄 거 아니니까. 추가 2 여러 좋은 말씀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집착하는 부모는 아니니까 너무 심하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기숙사나 그리고 장가 보내는 걸로 뭐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야. 언제든 연락이 다 되는 거니까 당연히 신경을 안 쓰죠. 그런데 군대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도 군대에 가서 아토피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면회 횟수 등이 정해져 있으며 휴가를 나오면 놀기 좋은 친구가 있는 원래 살던 동네로 갈 거라는 등등등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모든 의견들 잘 참고해서 그런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있어요. 나도 부모라서 당신 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딱 하나 결혼은 절대 안 하는 걸로 갑시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죠. 2번 님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이사를 가는 거야 본인들 자유라지만 문제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의 유형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대를 무슨 유치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러더군요. 부대 관계자들이 그래도 오직 걱정이면 그러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해는 해요. 하지만 제 딸과 결혼하는 남자와 부모가 이런 상태다. 차라리 저는요 혀를 깨물고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결혼 못 시킵니다. 3번 아니 잠깐만요 아들이 숨 막힐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봐요? 계속 아들 걱정된다는 사람이 정작 제일 중요한 아들 본인 의견을 물어볼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네? 뭡니까? 진심으로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상상해서 끝내세요. 5번 아들은 물론이고 나중에 며느리까지 죽일 올가미 같아요. 추가 3 많은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큰애가 딸이고 또 저희 주변도 마찬가지 자식이 군대 간 이야기를 제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참 무지하고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마침 이사도 갈 생각이고 또 저희 남편도 어제 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래 된 거 그럼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그냥 반진심 또 반재미로 상상하고 생각을 했던 건데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휴가를 나오면 부대에서 무조건 멀리 간다는 말 참 무섭네요. 여하튼 주신 댓글들 잘 참고해서 그냥 아이가 휴가 나올 때 데리러 가고 또 복귀할 때 데려다 주고 이런 걸로 할게요. 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아직 아이한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 제가 진상엄마였다면 이런 거 묻지도 않고 진행했을 거고 또 여기에 글을 올렸겠습니까? 안 올렸어요. 아무튼 그냥 그런 거였어요.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아이라서 신경이 쓰였던 건데 아무래도 군대 가서 나아지길 바라야겠습니다. 추운 겨울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군대에 있는 자녀분들도 무사 제대하길 바랍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들 받으세요. 마지막 글을 보면 이 아주머니 미련 못 버린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자식이 걱정되니까요. 근데 군대 얘기하면 저도 저는 이거랑 좀 반대의 군생활을 했습니다. 일단 군대 가기 전부터 그랬어요. 제 인생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인데요. 군대 이 친구한테도 저는 말 안 하고 갔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였습니다. 되게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군대를 간 겁니다. 제가 이 친구가 연락이 없으니까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봐야 되는데 오늘 왜 연락이 없지? 해가지고 이틀인 거 있다가 저희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폰을 안 받으니까 그때 제가 폰을 일시정지했는가 그랬을 겁니다. 아니 폰이 없었나? 아무튼 저희 할머니가 받았대요. 그 친구가 할머니 저 똥파리 친구인데요. 똥파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우리 선지 어제 아침에 군대 갔다. 이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휴가 나왔을 때 욕 엄청 드러나갔습니다. 세상에 그런 미친놈이 어딨냐고 어떻게 지한테 말도 안 하고 가냐고 그리고 저는 면회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군생활 내내. 아니 딱 한 번 했는데 이것도 그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랑 성격이 비슷해요. 아이고 뭐 제대하고 나오면 맨날 볼 건데 마르가노 이런 주의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누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너를 오려고 했거든요. 온다고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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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매번 얘기했어요. 한 대여섯 번 했을 겁니다. 절대 오지 마라. 이거 빈말로 하는 거 아니다. 절대 오지 마라. 또 제가 있는 부대가 저자 전방 오지도 아니고 수방사였어요. 경비단.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창원대 근처에요. 그러니까 뭐 그 뭐지 오기는 편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면회가 주말에만 되는데 그 잠깐 틈이라도 좀 쉬는 게 낫지. 뭐 면회를 한다고 왔다 갔다 옷 A급 군복 갈아입고 너무 쉬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거 빈말하는 거 아니다. 절대 오지 마라. 누나 와도 나는 안 나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하다가 딱 한 번 했던 게 뭐냐면 저랑 되게 친했던 선임이 저녁을 하고 저 보고 싶다고 찾아온 거였어요. 말도 없이. 그래가지고 그거 한 번 했지. 그거 말고는 그 어떤 면회도 안 했습니다.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은 있어요. 요즘에 이런 엄마들 있다 그러더라고 부대 근처로 가서 계속 부대 전화하고 이게 정말 자식을 위한 길인지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식보다 하루 늦게 죽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99.9%의 확률로 부모가 먼저 죽습니다. 특별한 사고나 그런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거를 대비해야 되는데 왜 살아 있을 때 그것만 생각을 하냐 이거지. 어른이 멀리 봐야 되는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